덴티움이요. 덴티움이요. 12만 5천원에 20% 샀는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나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시간은 여유는 있는데 또 딴 기 잘 가니까 빨리 안 가니까 지루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덴티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물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께서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데 12만 5천원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약간은 고점에서 진입을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들긴 하거든요. 최근에 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기대가 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쭉 잘 갔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고서는 좀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을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언제쯤 원금 회복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최선의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세요. 덴티움 그러면 우리나라의 오스템 임플란트와 쌍백을 이루죠. 덴티움이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가 임플란트 쪽은 성장산업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고령화 수예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명은 늘어나고 앞으로 임플란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러면 연평균 한 15% 정도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평균 15% 정도. 한번 제가 이게 정권사에 나와 있는 컨센센스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 컨센센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주식하실 때 물론 정권회사에서 나오는 이 컨센센스 2023년도나 내년도에 전망이 나와 있는 어느 정도 보세요. 이게 100%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권사가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절반 정도는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반 정도는 이 정권회사가 전망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죠. 50% 정도 확률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정권사에서 덴티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죠. 매출액을 보면요. 올해 지난해보다도 19% 정도가 매출이 증가한다. 그다음 2024년도에는 16% 정도. 그러니까 연평균 따지면 한 15% 정도를 성장하는 거죠. 이 중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올해보다도 내년에 성장이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2만 5천 원이면 크기가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식은 아무리 종목이 좋더라도 주식을 고점에서 찾게 되면 고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에코프로 있잖아요. 이게 오늘 에코프로가 지금 6% 정도 조정 받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에코프로나 2차 전제가 끝난 게 아니니까 또 조정 받고 또 주가는 다시 또 고점 돌파가 나오겠죠. 2차 전제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성장 산업인데 올해보다 내년이 실적이 더 좋고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실적이 좋은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 받고 다시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덴트움도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고점에서 매수해서 좀 빠진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못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이거 좀 자기가 손해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덴트움도 성장하는 산업처럼 이 전 고점 돌파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이거는 앞에 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매물대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가져가볼만 합니다. 지금 비중을 20%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비중을 20% 정도 가지고 가면 가시려면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고점에 있어서 불안하다. 그러면 매수가 정도 오면 절반 정도 매도해서 10%만 가지고 가보셔도 상관없고요. 전략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나는 이 종목을 매수가 정도 오면 이 종목에 고점에 있는 종목이 사상 신고가가 나오는 고점에 있으니까 나는 전략 다 매도해야 되겠다. 나는 전 고점 오면 10%만 팔고 나머지 10%는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자의 다 전략 있잖아요. 이 종목은 내가 판단해서 20% 정도 되니까요. 이 종목은 앞전 고점이 대략 13만 원입니다. 13만 원까지는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13만 원 정도 오면 절반 매도하시고요. 한 10%만 가져가 보세요.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